축하, 축하. 축하, 축하. 기념해 주신 주인공 첫 장편과 때요 스르륵 눈이 감겨 머리를 위해 지지지 지지지 잠에 들어 지지지 지지지지 네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윈드 한 해 아주 수고 많으셨고 정말 건강하게 여기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파이팅! 파이팅! 치얼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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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파이팅! 파이팅! 모를 잊지 마 우리 일길 만나 우리 일일간 운명처럼 널xim아 여기에서 하여간 공부 징번 요즘대로 윈드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사랑해 라는 말인데요 할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이쯤에서 하나 뿌려야겠다 여러분 잘 찍으셔야 돼요 이게 딱 올라갔을 때 아시겠죠? 합니다 윈드 사랑해요 우리 윈드한테 사랑받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많은 대중분들에게 저를 많이 어필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윈드가 더 지금도 간단하지만 더 이렇게 멀리 멀리 날아가세요 아시죠? 더 큰 무대로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려야 우리 윈드도 더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며 준비를 하겠습니다 야망 나 고마! 야망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요 춤도 노래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기타 담으로 열심히 춰야되고 여러가지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저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곁에 이렇게 지금처럼만 계셔주시면 저희가 다 보도할테니까 있어주세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한마디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항상 빈드 빈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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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제가 일본 가입에 사려고 해가지고 이거 못 깔아서 저..저 이제 썼어요 오! 다녀오시네 우리 윈드 오늘 음악 좋으세요 보이시나요? 오늘 공장 많이 합니다 음악 좋으세요 파이팅! 파이팅! 팀이 저와..저와 믿는다 저와 믿으세요 파이팅! 오늘 컴백 무대하고 스페셜 MC하고 특별 무대까지 합니다 많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무대를 하나도 빠져없이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냈습니다 파이팅! 에이 실크! 내가 지금 만나 다운로드 시켜만 아는 거야? 와이파이로 해 하느 하느이제 말고 하느이제 이승아, 내 발표 아니야? 본드마스가 1 2 3 4 들어가면 누구냐 모양을 느낀다, 느낀다 엉덩이 되어있어, 되어있어 서비에르 들어가면 서비에르 들어가면 서비에르 들어가면 맨날 조용히 해 결국은 좋아 하나씩 해가 해 나가면 오지 어차피 저 간직히 탁하지 말만 해도 재밌어 너의 눈빛은 거울 달아오른 두 보울 안기고 싶은 너의 품속에 타콤한 로맨스 분명한 소음에이트 너는 나 빼고 나는 붉은 러스 하루가 부족해 그래서 너를 내 꿈속으로 초대할래 아까 형님들 중식 잘 먹었나? 지금 아쉽게 잡수시고 계신데 아 진짜? 그거 갖고 못해서 얘기하네 아 형님들 추우신데 와주시고 감사하다 떡볶이가 더 구급졌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윈드가 먹는 떡볶이는 지금도 너무 좋아 보이지만 더 뭔지 알지 뭔가 더 윤기나고 순대의 그 당면의 질이 조금 높은 지금도 너무 맛있게 생기긴 했는데 더 좋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어묵 국물도 약간 그냥 어묵 국물 말고 그거 있지 그거 꽃게 들어가고 파랑 무랑 다 들어간 몸에 좀 그런 거 먹어야 되는데 더 잘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지금보다 더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조금 아쉬워 나는 아쉬워 오늘 조금 윈드 고생한 것 같아 너 얼마만에 먹는 어묵이야 사실 먹을 거 없어 오늘 치팅데이요 오늘 치팅데이요 치팅데이요 오늘 치팅데이요 어묵 너무 맛있어 저 이쑤시개 있거든 여기가 많아 이쑤시개 오늘 치팅데이 이쑤시개 너무 맛있어 뭐 나 떡볶이 두 달 만에 먹거든 떡볶이 둘 달 아 누나 너무 재밌어 어떡해? 어떡할 거야 진짜 한 주 더 돌아 응? 한 주 더 돌아 맞아 진짜로 어묵을 찔꺼서 올려서 촉한 이 어묵을 일반에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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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기깔나게 먹는 거 나 지금 안 뜨거운데 광고는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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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떡볶이 이거 좀 나눠 먹자 너는 이거 다 먹어 그렇지 아 코치 너무 맛있어 아 코치 너무 맛있어 같이 입고 오세요 너 먹방 보는 거 같아 이해를 떡볶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시면 돼 저 살 채? 그냥 보고 싶었지 그냥 보고 싶었지 딱 찍어서 그렇지 그렇지 오 손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근데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지 순재랑 떡이랑 같이 좋은 거 하나 배워갑니다 순 떡 떡볶이 순 떡 이거야? 그렇게 먹어야 돼? 나 어떻게든 떡이 쫀직쫀직하냐 오케이 진짜로? 하나에 달라붙여봐 쌀떡볶이네 살 안 쪄 이건 쌀이야 쌀 쌀떡볶이는 살 안 쪄 밀떡볶이가 아니야 밀은 살 쪄 오케이 이건 쌀이야 쌀 너 이럴 거면 아침에 닭강좌 왜 먹었어? 닭강좌 왜 먹었어? 닭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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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봉지밖에 안 들어와 공으로 먹어야 됐네 오케이 국물이 안 들어오고 닭강좌 이용하신 음반 안녕하세요 size 요즘 음악 중심으로 As-ную î 잠든 못 잠든가 네 오늘 음악 중심, 쇼 음악 중심 MC도 하고 컴백 무대도 하고 스페셜 무대까지 오늘 정말 아주 소중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MC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느꼈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고 아주 재밌는 무대, 오늘도 즐거운 무대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윈드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운데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을지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또 오늘 조공이 있지 않았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앞으로 맛있는 거, 행복한 거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한 번 파이팅 하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빠이!